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같이 호응해 주시고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사장님 아시죠? 아시는 분 함성! 사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추평초등학교 총동문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청소시 아람지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저희 아버님 고향이에요. 저희 아버님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바로 저희 선상 매일 추석 때가 넣어버리고요. 너무 좋네요. 여기 학교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도 잘 몰랐어요. 제가 청명하러 안 왔나 봐. 죄송합니다. 자 저희 두 곡하고 끝내기 아십시오. 제가 가수는 아닌데요. 이번에 진평곡을 가요제에서도 제가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장부치면서 노래를 해놨고. 그리고 내년에는 KBS 아침마당 아시죠? 거기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 아직 가수는 아니지만 노래에 미흡하지만 저희 팀원들과 함께 한 곡 오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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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남자는 아무 그의 남자는 발매끼도 사랑을 안 받을 때 나라한 양수는 청춘의 땅보고 부자한 술의 의미를 담아라 부치를 말아 남과의 사랑이 우체한 저사람이 나 한글의 낙찬이 한글의 낙찬이 다가 사랑이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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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